슬림감자 이 어차피 무기 하나밖에 못쓰는데 엔지니어별로인가? 이 어차피 무기 하나밖에 못쓰는데 엔지니어별까? 이미 무기 한 개 쓰는 걸로 너무 표지하지? Kazuki 6거리 intellig 브로타토 하고 계시네요 우하하 우하하 브로타토 브로타토 야 일로와 햄네나 다시와 햄네나 호 음? 토닉 토닉도 꿀옵션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 이상한 배낭매고 있는 애 잡으면은 상사줘요 작은 탈팽이 한 마리가 행운 별거머리 좋긴 한데 지금 사기에는 좀 그러네 더 많은 나무 허어 런처 빠타주 토당 두발 휴휴 다음날 재총 쓰던 애가 다음날에 바로 로켓 런처 들고 오네 나 이거 알아 무족선쟁이야 빰빰빰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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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쟁시대 전쟁시대 게임이름이 뭐지? 아싸 너와는 나무 똑똑 힘각형 배너 전쟁시대 게임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아니 폭발범이가 너무 작네 플라스틱 폭발물 한 4개 먹어도 너무 작겠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좋진 않다 그럼 얘는 대체 뭘 먹어야 좋은거인 해봐 이창 배송이 더 낫을거 같기도 하고 이거 오버딜 때문에 딜로스가 많이 와서 나무 자를 때도 그렇게 좋은 무기네 아니네 저금 통은 좀 그래 리롤 좀 더 칠걸 그래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너무 호감무기고 아니 나무의 로켓런처 두 발 박아야 깨져 나무 왜 이렇게 튼튼해 그딜가니 아이고 일로 좀 와봐 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 싸우시지 외눈박이 악취 거접색 방어구 새 총으로 다시 바꿀까 나 돈 아까워 행운 거머리 지바 칼협토 도칼협 딜이 많이 모자라네요 확실하게 잠모바한테 오버딜 너 많이 들어가서 딜로스가 크네 로킨런처는 로켓 점심 죽겠는데요 미니건 없냐 정신 못차리고 점잖은 외계인 더먹은 아 점잖은 외계인은 못 참치 아 너무 약한데 근데 지금 엘리트다 그래도 허접 엘리트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접인거지 아 외팔이 생각보다 어렵네 역시 화방해야되나 역시 화방해야되나 정리가 안되는게 납득은 뜬 뭐 올려야되지? 원거리 데미지 올릴까 점게인 또 나왔네 음 참을 수가 없군 근데 이번 라운드 돈 벌어도 못살거 같은데 돈이 너무 비싸네 행운의 소중한 저거 먹고 리롤 쳐서 다이너마이트 이런거 먹으면 다이너마이트 플라스틱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플라스틱 폭발물 재활용해야 살 수 있죠 공속 우효 이거 이제 치확도 올릴만 하겠다 백감자 백감자 아까 폭발빌드 탈때 완전 기자회견이었는데 눈뽕끄기 범게임 없지않나 어? 어? 벌 신났네 눈뽕 에바긴 했어 하지만 좀 심심하게 나군 폭발댐증, 폭발범위 증가 이런 아이템 열심히 먹어주고 체젠 피 흡올리고 돼지저금통 샀으니까 돈 조금만 모자 아니 방사능에 관통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? 슈레더처럼 되겠지 않아? 아 아 아 아 아 아 반통 너무 좋다 완전 좋은데 거의 무기 두 개 든 것처럼 됐는데 중탄 오 감자 감자 더 늘어났네 뭐가 영수증 더 길어졌는데 근데 여전히 뭐 별로 대단한 건 없네 작은 집인데 오 왕관 아니 근데 수학 5밖에 안돼 어 미안하게 대수다 왕관 한 7라운드쯤에 뜨면은 개쩔겠다 이제 살 템이 폭발 증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크리 확률이 있으면 좀 싸고 두 건 하나 더는 효율이 떨어질 듯 뭐 먹지 데미지 탱킹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혜 지혜 지혜야 17라운드 쏜수렘 방사렘 쎄고요 네 맛이야 627 627 627 627 627 627 육백이식 딜 아! 나무! 에일리언 베이비 밥금 원소였으면 먹었을텐데 엔지니어링이네 먹자 그래도 끝번 어! 폭발 데미지 범계인 지금 빌드면은 어! 쉿 알 개많이 까네 얘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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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정리가 확실히 좀 잘 안되긴 한다 무기관계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잡옥정리는 잘 되니까 중탄 아니 중탄 왜 또 나와 유독성 토닉이나 줘봐 회피 치확 왕관 수화기 파리야 인마 다이너마이트 눈가리개 일리단이다 일리단 치확 39 42 52 42 다음 라운드 돈 다 털어야지 이번 라운드에 돈 좀 터는게 더 깔끔하긴 한데 리롤 가격이 점점 비싸져서 나 히메 삼각형이 있었나 함부로 맞으면 안돼 근데 히메 와 턴딜 찍겠다 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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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메 삼각형 있네 맞으니까 딜 깎이네 맞으니까 딜 깎이네 토닉 램증 의식 턴딜 램 훔 램 훌 리 롤비용 계속 올라가서 웬만하면 사는게 나은데 아이템이 웬만하지 않게 나오네 중천재 중천재 샀으니까 대충 넘어가자 작은 잡지 수갑 지금 393 474 오졌다 직선으로 있어봐 좀 직선으로 있어봐 좀 중천재 샀다가 5 5 1번 서디리고 에이미 슈 달리기 승리 이야 잼팔이 재밌긴 하네 중중탄탄 이야 원거리 데미지 50이었어 점자는 외계인이 6개 점자는 외계인이 6개 점자는 외계인이 6개 되어있는데 공선생님이 없었네 센셀 점자는 외계인이 6개 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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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자